가수 백지영은 오랜 시간 좋은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관심이 그녀에게 크나큰 아픔으로 돌아오던 때도 있었습니다. 데뷔하자마자 큰 인기를 끌며 저상급 가수로 우뚝 섰지만 한순간에 추락하는 큰 아픔을 겪었는데요. 이에 대해 20여 년 만에 직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여 년 만에 꺼낸 그녀의 진짜 속마음을 무엇이었을까요? 1999년 가요계에 데뷔한 백지영은 타이틀곡 대시를 필두로 한 2집 앨범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이략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2000년을 지배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보낼 것만 같았던 그녀에게 사생활 유출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2000년 11월 바로 프로듀서였던 전 남자친구 케이시와의 영상이 퍼지는 사건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검찰 조사 및 법원 판결에 따르면 당시 백지영은 촬영과 유포는 동의하지 않았고 남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퍼뜨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는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망이 보급되던 시기였는데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영상이 퍼져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지상판 뉴스에서도 영상 유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백지영은 사건의 피해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사회인식 때문에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눈물을 흘리며 사죄를 했습니다. 이후 한동안 방송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사실관계가 잘 밝혀져서 유포한 남자의 잘못이 100%라는 여론이 완전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건 가해자는 사건 후 미국으로 도피해서 이름도 바꾼 채로 살다가 2008년 LA 한인타운에서 학생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백지영은 스탠들 이후 한국에서 컴백이 어려울 전망이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2001년 6월 복귀를 선언했고 3집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지상파 음악 방송 피디들이 사실상 백지영을 보이콧하면서 활동에 큰 지장을 받았고 심지어는 뮤직비디오에 현란한 사이키 조명이 선정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상파 방송 불가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후일담으로 당시 백지영은 소속사와 계약이 3집까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빠른 컴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며 후에 무릎팍도사에서 이때 3집 앨범이 빨리 발매된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무릎팍도사에 출연한 백지영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조차 없었다. 호텔 9층에 숨어 지내면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었다.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하시자 눈물이 나왔다 며 당시 상황을 회상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최근에 직접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백지영은 어느 정도로 원망했냐면 제가 욕을 찰지게 잘하지 않나. 기도도 그렇게 했다. 저는 그게 벌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벌을 주셔도 그렇지. 피할 대를 주신다면서 제가 피할 길이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가 데뷔를 하자마자 1년 5개월 만에 안 좋은 사건이 있어서 그 뒤로부터 사람 안 해가 나오기까지 6년이 걸렸다. 그때는 교회도 못 갔다.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기도만 하고 원망만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에요 근데 그때 아니고 이후에 깨우치라고 주시는 그 고난을 받았으면 저는 아마 못 일어났을 것 같다. 저 혼자 감내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가족들도 감내했어야 했는데 그때 가족들이 다 어느 정도 쉬어도 상관없는 시기에 그 일이 일어났다며 하나님의 계획 중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의 저를 고난 속으로 이끄셨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제일 좋은 면 중에 하나가 제가 잘 잊어버린다는 거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망각의 은혜를 주셨다며 긍정적인 면모를 보였는데요. 백지영은 저는 힘든 시간에 막 침몰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저처럼 제발 빨리 까먹게 좀 해주세요. 그분들한테 망각의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는 그때 그 일과 시간에 감사함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다시 그 일이 일어난다면? 이라는 생각을 다들 하지 않느냐? 절대 안 된다. 다만 저를 깨우치게 하시고자 한 것을 정확하게 그때 이루셨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지영은 6년 동안 갈 데가 없으니까 매일 안무실에 나갔다. 그때 춤이 엄청 늘었다. 그리고 그때 제 인간관계 중에서 쭉 정의가 날아가고 정말 따갈 것 같은 사람들만 제 주위에 남았다. 지금까지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 이후에 어지간한 일에는 놀라지 않는다. 어지간한 일에 불안하지 않고 상처 안 받는다. 그때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기간이 6년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뒤 모든 역경을 딛고 룰라 출신 프로듀서 이상민과 계약을 맺으면서 2003년 4집 앨범으로 컴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상민과의 악연으로 또 다시 실현을 겪게 되는데요. 바로 이상민의 빚 때문이었죠. 이상민이 사랑 안에 앨범 준비 당시 레스토랑 사업이 실패하는 등 여러 악재가 겪쳐 빚을 70억 원 정도 지게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회사도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죠. 이때 백지영은 이상민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앨범 제작과 홍보에 필요한 3억 원 어음 보증을 서게 됩니다. 또 백지영은 내가 보증을 설 테니 제발 부도만 나지 말자 라며 이상민을 다독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민의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상민은 훗날 방송에서 보증은 백지영 씨가 섰는데 빌린 돈이 압류되면서 그 돈을 제작비로 쓰지 못했어요. 백지영 씨는 나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된 거죠 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이에 백지영 씨는 나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단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러나 나는 아직 너랑 나 사이엔 앨범 두 장이 더 남았다라고 나도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라고 밝혔습니다. 백지영으로선 모든 걸 잃고 본경에 빠진 상태인데 이상민이 더 밑으로 끌어내리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틀어지게 됩니다. 이상민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백지영과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상민 같은 경우 자신이 미안한 입장이니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한 것 같다고 일각에서는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나 백지영은 누가 알기를 바란 것도 아니고 서로 좋은 기억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땐 내가 어려서 보증을 서는 게 의리라 생각했다 라는 말만 전했죠. 이에 대중들은 더더욱 짧은 생각으로 발언을 하는 이상민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화해하기 힘들 것 같았던 두 사람이 2016년에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재회했습니다. 바로 이상민이 고정 출연하고 있는 나는 형님이었죠. 이상민은 백지영이 또 내가 힘들 때 도와줘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라며 진지하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상민의 진지함에 백지영은 저런 사람이 아니다. 되게 가벼운 사람인데 왜 저렇게 됐느냐. 우리 예전에 같이 술 먹던 때를 생각해라. 언제 그런 말투를 썼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상민은 당황해하기도 했죠. 백지영은 이상민과 안 좋아지고 난 후 계속 못 보다가 얼마 전 김가연의 결혼식에서 갑자기 보고 오늘이 처음이다. 그래서 어색해질까 봐 이렇게 하는 거야. 또 같이 방송하는 건 처음이다. 이상민은 예전에는 방송 따위는 안 했어. 완전 잘 나갔어 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여기서도 이상민은 백지영에게 채권자가 너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지 않으면 나를 고소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상민의 말을 들은 백지영은 괜찮다. 이해한다 라는 대인배 면모를 보였죠. 이후 발라드의 여왕으로 완벽하게 재기한 후 결혼까지 하며 백지영의 인생은 탄탄대로의 길을 걷는가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임신 5개월 만에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고 이후 딸을 낳게 되지만 남편 정석원의 불떡 복용 사건으로 인해 또 한 번 위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정석원을 따스하게 감싸준 건 아내 백지영이었습니다. 오히려 불미스러운 일로 자칫 주눅 들어 있을 수 있는 남편을 응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서 아이의 엄마로서 가정을 감싸 안기 바빴습니다. 정석원은 호주 멜벌은 소재 불상의 클럽 화장실에서 불법약을 투약한 바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건 백지영의 콘서트를 하루 앞두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백지영은 스태프들과 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어렵게 콘서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백지영은 당시 공연에서 신년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내이자 동반자로서 함께 반성하겠습니다. 정석원 씨와 결혼할 때 혼인 서약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힘들 때, 건강할 때, 슬플 때 모두 아내로서 남편의 곁을 지킬 생각입니다. 라고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백지영도 관객들도 모두 눈물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백지영의 삶은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그 아픔들이 이제는 모두 치유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음악 들려주길 기대하겠습니다.